어, 나온다, 나온다. 저, 저기 최반석 주선님 맞으시죠? 어, 예. 아, 처음 뵙겠습니다. 전 개발 1팀 안준수선님입니다. 아, 예, 반가워요. 어, 저 여기 이거 보안팀에서 봐서 왔어요. 아, 옛날 사진이네. 가시죠. 아, 이리로 가요? 네. 소프트웨어는 3층이고요.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이네. 그리고 여기는 하드웨어 개발이랑 QA 그리고 구매, 상품 계획이 모두 모여 있어요. 아, 그 진화 사업부하고 구조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어,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어, 오랜만이네. 잘 되셨어요. 어, 수고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어, 선배님. 선배님, 들어오셨네요. 네. 아, 저 여기가 저희 개발 1팀입니다. 저, 들어오시죠. 저 최선 님 오셨어요. 어. 아, 풍이야. 어떻게 또 도망다니고 뭐.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기정현이라고 합니다. 아, 예. 최가석입니다. 아, 예. 아, 여기 팀장님. 아, 저는. 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개발 1팀 팀장 한세월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3,250만원. 아, 아, 예. 예. 최가석입니다. 후발 주자라 스펙을 많이 키웠어요. 예, 예. 이게 LDS 방식이네요. 예. 어느 공간에 가져다 놔도 지도 구현율이 최대 95%인 로봇 청소기. 이게 우리 목표죠. 아, 예. 안선 님 그거 샘플 스펙이죠? 네. 그거 한 번 카피해서 우리 최선 님한테 드려요. 미리 카피해 놨습니다. 아, 아유. 센스가 좀 좋아. 선생님. 아, 예. 센터장님하고 잘 아시나 봐요. 예, 뭐 지나 사업부 있을 때. 예, 예. 같이 일했었죠. 음. 아,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은 잘 하신다고. 예, 뭐. 예, 열심히는 합니다. 그래요. 뭐 앞으로도 열심히 잘해주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기 뭐 기책임이나 안선 님 물어보시고. 예, 편하게 해주세요. 예. 아유. 식사하셔야죠. 예, 아, 그럴까요? 저는 선약이 있고. 그 책임이 뭐 지나가죠? 저도 선약이 있는데요. 어, 저는 도시락을 쌓았는데. 아이고. 아유, 그냥 예, 예. 편하게 틀어주세요. 편하게 틀어주세요. 저는 그냥 예. 예, 예. 편하게 틀어주세요. 아유, 이 새끼가. 아유, 최똘. 똘똘어, 똘똘, 똘똘. 똘똘어, 똘똘, 똘똘. 똘똘어, 똘똘, 똘똘. 야, 이 자식아. 왔으면 왔다두 이 형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냐. 야. 야, 이 얼굴 좀 뻔하냐. 야, 너 이거 얼굴에 삭은 거냐, 상한 거냐. 진화에서 망고색 심했구나. 무슨 시비야, 또 보자마자. 반갑다는 얘기지, 뭐. 첫날인데 왜 선정국냐? 아니, 뭐 다 저기. 바빠, 바빠. 아니, 너는 뭐 애들 다 어디다 두고 이렇게 돈 있는 애들하고 같이 다녀? 애들이 오히려 밥 먹기 싫대. 부담스럽다. 나라도 먹기 싫대. 콤대. 먹어. 뭐야. 남자한테 좋은 거 먹어.